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나오는 용어들. 갈라파고스 현상, 청상가치, 계속기업가치, 기준순환일, 기축통화, 섀도우보팅, 꼬리위험, 낙수효과, 분수효과, 뱅크론, 액티브펀드, 패시브펀드, 패시브펀드를 인덱스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지역시장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 제품이 발전되어 국제표준과 세계시장에 맞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시장에 특화돼서 세계시장이 맞지 않게 된다는 건 고립됐다는 얘기네요. 결국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갈라파고스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파고스 현상은 고립되어가지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한다고 가정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가치가 뭐냐면 청상가치입니다. 청산, 여러분들 제 금융용어, 경제용어 시간에 청산, 파산, 해산 정의해내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문 닫을 때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한다고 가정하고 채권자나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현재의 자산이 얼마인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청상가치입니다. 자, 다음 청상가치의 반대말이래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계속해 나갔을 때 기업과 채권자 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이다. 계속기업가치, 답이 계속기업가치예요. 그러니까 청상가치는 문 닫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를 보는 건데 계속기업가치는 계속 경영활동을 했을 때 가치를 얘기한 거니까 가치고요. 계속기업가치가 청상가치보다 작은 기업이라면 청산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란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한다. 즉,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 정점 또는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 저점의 국체적인 일자를 말한다. 자, 이게 이거죠. 우리 경기순환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경기가 팍 꺾이는 바로 이 날짜가 언제냐. 경기가 확 이제 그 호황으로 들어서는 불황이 끝나고 호황으로 들어서는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그 날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기준순환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준순환일. 자,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이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 밑줄 보세요.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니까 기축통화겠네요. 기축통화. 달러죠. 대표적인 게 달러. 미국 달러.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신뢰성을 갖춰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이고 정치력, 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대표적인 기축통화가 달러죠. 자, 그 다음에 정적소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폐지된 제도인데 이게 쉐도우 보팅입니다. 쉐도우 보팅. 쉐도우가 그림자고 보팅이 투표할 때의 보팅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 곡선이 종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 극단의 꼬리 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꼬리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꼬리 위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률분포 곡선이 종 모양으로 됐다는 건 우리 여러분들 확률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9%고 이 꼬리 부분 여기는 지극히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여러분 배웠었죠. 그죠? 배웠는데 만약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기만 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 위험. 자, 뭐 그런 뭐가 있을까요? 꼬리 위험. 그 확률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미국이 달러 지급을 거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지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발생했다면 세계 경제가 끝장이 나겠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밑줄 그으세요. 고소득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요. 그러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서 전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보여줘요. 먼저 부자들이 부자가 되면 얘네들이 번 돈으로 그 저소득층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 낙수효과죠. 낙수효과 자, 그 다음에 이 낙수효과의 반대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분수에서 물이 아래로부터, 자, 분수는 낙수효과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분수는 밑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중상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세금을 인하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이들의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낙수효과의 반대말인데 분수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잘 살게 하면 저소득층이 소비를 통해서 고소득층이 만들어진 생산물을 사면서 이 부가 고소득층에게도 간다는 그런 의미죠. 자, 다음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수효과하고 낙수효과하고 그거는 가치관이나 어떤 경험에 의한 차이예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에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돈을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거를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뱅크런. 뱅크런이 일어나면 자본주의는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은행 있죠.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은행에 있는 돈을 서로 찾아가려는 이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자본주의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아주아주 무서운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바로 이 뱅크런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매니저가 주가가 오를만한 종목을 골라서 적절한 시점에 매수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전략을 펴는 게 이게 자기가 오를만한 수익을 고르는 거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이게 반대인데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전제로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고 운영하는 건데 이 위에 거를 우리가 적극적인 펀드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이 오를만한 걸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액티브 펀드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얘네들은 평균 수익률 정도만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라던가 그런 지수같이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지수 위주의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고 지수가 인덱스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식을 이 위에 액티브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위하여 펀드 매니저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를만한 주식을 골라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고 이 패시브 펀드는 이런 인덱스 위주로 어떤 지수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